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살과 또 신략 그리고 전쟁 범죄의 상징인 일본이 우길기에 대해서는 올림픽에서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농인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포함을 써야 합니다. 오늘 뉴욕에서의 참보일배 퍼포먼스를 출발해서 시작을 해서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암스텔담에서도, 메를린에서도, 중국의 상하이와 북경에서도 이런 일을 통해서 일본이 그러한 우길기 사용의 문제점, 방사능 올림픽의 문제점을 국제적인 이슈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지 저의 북극적이다. 런던 수식법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일제는 아시아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IOC가 백인 월주의, 인종주의의 가책이기 때문에 반인률죄라는 것을 백인은 인류라는 말이 백인만 해당되고 아시아인은 해당되는가 아시아인이 않는 것이다. 이 일제는 아시아가 백인 월주의, 한 작업을 했다. 고춧가루 squeeze 굣 host, filled against professors 灣 線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